40대 가장이 부인을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 10층 베란다에 매달려 2시간 가까이 자살 소동을 벌였습니다. 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다고 합니다. 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줍니다.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미터에서 뛰어내리는 모형타 훈련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하여 영이신다 눈을 감아라 살려주시옵소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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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여 명의 학생들이 컴퓨터 게임에 몰입해 있는 또 다른 PC방 곳곳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한 뒤 게임이 한창 진행 중인 컴퓨터의 전원을 순간적으로 모두 꺼받습니다 안 되겠어? 접시마! 접시마!